Where should I visit? 내가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? 라고 할 때 여기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. 라고 강강추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죠. 자 이럴 때 You should visit 어디어디 라고 하시면 됩니다. You should visit 어디어디 때 You should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. 꼭 가보셔야 된다 라고 한다면 You should definitely visit. You should definitely visit. 뭐 어디어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You should definitely visit 석유포. You should definitely visit 제천. You should definitely visit 춘천. 이런 식으로 You should definitely visit 어디어디 하게 되면 여기는 꼭 가보셔야 할 곳이에요. 라는 말이 돼요. 자 이때 Should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. 라는 뜻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. 라고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살짝 강하게 그러다 부드럽게 강력해서 추천하는 말이 되겠습니다. 와이콘습니다.